자, 여기 예 제가 도적이랑 열심히 싸웠는데 예, 영사 아, 뭐야 그 엑스스플릿 송출령 컴퓨터의 상태가 예 죽으려고 한 번 해가지고 예, 여기 다시 하려고 껐다 켰는데 예, 도적은 이미 죽은 상태여요 애가 죽은 상태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얘랑 대화할게요 분명히 저번에 녹화할 때는 딱 한 구간에서 딱 그러긴 했는데 그 뒤로는 괜찮았거든요 참 자, 어쨌든 도적의 은신처 찾기 나왔으니까 다시 뛰어라 어쩔 수 없다 탈려라 아, 나 옆에 휴대폰 끼고 해야겠나 봐 지금 제 화면에서는 끊기는 게 한 번도 안 보이거든요 그냥 잠시 화면이 멈춰 있을 뿐이지 화면 따오는 거는 제대로 따오고 있어가지고 화면이 멈춘다 싶을 때 내가 휴대폰을 봐야겠어 뭐든 뭘 하면서 무조건 휴대폰을 봐야 되나 봐 일단 요 암살자들 아이, 도적들 자, 센 뭐야 잠시 숨어요 자, 일단 요 아저씨 뭐야 킹 탈렙 자, 하나씩 찾고 요건 돈 운송 중 자, 천천히 날아서 요 건물까지 간 다음에 한번 보죠 자, 여기서 적들이 어디 있는지 보고 여기 보물 있고 적 있고 적 자, 다 찾은 것 같애 CPU가 잘 살아야 되는데 제발 CPU가 잘 행동을 하기를 좋아요 저는 암살자입니다 암살자의 본분이 뭐냐 천천히 다가가서 죽이는 거지 잘 가 감사합니다 죽어 어디 감히 살아있으려고 살아있으려고 화멸아 멈췄죠? 좋아 음, 아니야 저기 날려 이거 활로는 못 죽여 활로는 못 잡아 활로는 못 잡으기 때문에 바로 그냥 뒤톡수 따사아 안녕히 가시고요 낯칼을 두고 계시네요 하지만 죽어 다이 좋아 가짜 우상이 은닉된 단지 파괴하기 파괴하기 크흠 자, 여기도 천천히 다가가서 암살을 딱 밤에는 진정한 암살이야지 자, 한놈 암살 또 다음놈 암살 그렇다 암살은 했지만 죽여야 암살이지 다 죽어 더러운 놈들아 곰봉샷 죽어라 어디 가미 타 단지도 부서주고 자, 여기서 무쇠를 얻었고요 방패를 얻었습니다 자, 구역활동 완료 좋아연 아주 좋아연 개좋아연 그러고 말 하나 뺏어서 가자 흐흐 흐흠 흐흠 자, Y를 눌러 목표 지점으로 가라 오케이 야, 낙타보다 좋은데? 흐흐흐 여러분 낙타보다 좋아요, 얘가 개빨라 얘네 적이야? 아니네 나도 다음에 말 살까? 야, 말 빠르다 이번에 진짜 암살을 성공한 것 같애 흐흐흫 아닌가? 내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? 아니, 15일날에 트위치 한번 해보고 잘되면은 어쩔 수 없이 트위치로 가야지 비켜라 난 내 갈 길 간다 내 앞길을 박지 마라 말은 어디든 갈 수 있지 신전 안까지 뭐야 내가 뭘 부숬니 죄송해요 남의 재산 부셔버려 예,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예, 제가 뭘 때린진 모르겠지만 내가 뭐 밟았니? 미안해 일부러 그럴려고 한 건 아니야 안녕 나 왔죠 염 요즘 유튜브 서버가 이상하다면은 트위치도 이상하다던데? 트위치도 이상하고 유튜브도 이상하면 난 어디에서 방송을 해야 하는가 파모가 사라졌다고? 파모의 집은 시장 근처에 있다 항상 술집을 먼저 가고 자, 또다시 퀘스트가 왔습니다 또다시 퀘스트 그리고 9렙이 됐어요 그럼 장비를 착용할 수 있겠죠? 9렙짜리 아이템이 뭐가 있냐 이건 지금 그거고 없는데? 없어 낄 거 없어 방팬은 방금 전에 하나 얻었죠? 좋은 걸로 8렙 때 끼는 거 활 제가 활을 사냥꾼 활을 썼었는데 아, 뭐지? 활이 다 애매해요 전사 전용을 하면은 다중 화살을 쏴대가지고 힘들고 그 다음에 가변 활 같은 경우에 신속 화살을 써버리고 사냥꾼 활이 그나마 나은데 데미지가 약해 그나마 전설 사냥꾼 활이 있긴 한데 이건 쓰면 안 쓴다고 약속은 했으니까 안 쓰는 건 안 쓰는 거고 자, 일단 공격 후 밀기 RB를 길게 누르면 가변 공격 후 밀기 공격을 연속으로 수행합니다 네, 안녕하세요 뭐야, 구글 측에서는 새로운 장비 쓰라고 일부러 서투린다고요? 거 나쁜 거 아니오 자, 폭주 XP 폭주로 적을 처치 또는 분노 모드 발송 시 보너스 XP를 획득 폭주 후 추가 공격 폭주 후 거변 공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거의 이거는 마지막 보스 잡을 때 하는 거 아니야? 폭주 피해량이 2배가 되고 하지만 이딴 거 안 하고 화염탄 안 하고 수면 다트 바야크보다 레벨이 낮은 적이나 동물에게 사용하면 대상을 잠들게 해 들키지 않고 잠입할 수 있습니다 창작한 상태에서 길게 누르면 전화할 수 있고 재료 구매 하지만 일단 활부터 해야 될 것 같아 활 자, 헤드샷 XP를 획득 연속 잠행 근데 얘는 암살이 왜 죽이는 게 아닐까? 그러면 일단 화살 회수 좋아 파멸의 여신 파모를 찾아 메네헤트에게 데려가기 잠시만 그 전에 퀘스트가 또 있지 않나? 해야 되는 거 자, 해야 될 게 사자에서 갈취 요 나머지는 다 안 해도 되고 바이크의 약속은 제가 뭐 찾아야 되고 그나마 가까운 게 이건데 괜히 이걸 했다가는 칼날 것 같으니까 요거 하러 가자 어디 쪽이니? 뭐야? 배 타고 가야 돼? 지자스 배 타고 가고 고다운 퀘스트 뭐야 사자에서 어디로 가야 돼? 뭐야? 야, 방금 내가 처치한 적 아니야? 하핰 아니, 여기 내가 방금 처치했던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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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내가 뭘 한 건지 모르겠다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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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전에 내가 갔던 곳이 거기였다니 일단 저 갈치부터 하죠, 일단 어 후에는 빠르게 포기해야지 어 후에는 빠르게 그만두고 바로 가야지 부스터 좋아 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 빠르게 가지 근데 이거 누구 뵈길래 이렇게 아이템들이 많을까 하핰 하핰 먹을거리랑 풀떼기랑 많아 자, 사라진 남편 클라디오 아니 클라우디오스를 찾아라 자고? 자고 있다고? 자, 식사 중 좋아, 일단 여기 주변에 보물상자 찾았고 보물상자 얘 자고 있다고? 얘가 뭔데 악어야? 아저씨 왜그래 이 아저씨 왜 이래? 아저씨 뭐하는 거야? 악어 때문에 그래? 이 악어가 문제라면은 이 악어가 문제라면은 아직 활을 안 열었으니까 전사 가벼운 활 뭐 쩌라고? 어쩌라고? 야 이 씨끼야 연속 화살이다! 죽어라 연속 화살 연속 화살 자, 화살이 다 떨어졌으니까 다음 화살로 자, 이제 알데바란 펭 좋아 좋아, 그러고 잠수 좋아, 아이템 다 뒤져야지 좋아서 다 뒤졌다 악어가 자고 있었어 아저씨! 제가 왔자요 이 아저씨 정신줄 놓은거 같은데? 아 얘 술 취한거구나 야 이래서 술먹는거는 조심해야된다 그런거다 이 아저씨는 술먹고 개판됐다 뭐? 아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? 야 이 아저씨 정신줄 놨는데 잠만 이 아저씨를 데려다 주고 다시 여기 오기는 귀찮은데? 아저씨 꼭 나랑 같이 가야돼? 혼자 가면 안돼? 아아 귀찮게 하네 야 타 야 야 타라 어디씨 집에 가자 잠만 근데 저거 뭐야? 복수? 범인을 찾아 처치하기? 다란제이 이건 다 뭐야? 이건 다 뭐야? 아우!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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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합니다 어 예 미안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건 아니에요 제가 운전을 못해서 예에 가겠습니다 포스터 포스터 이 아저씨 기회상실증까지 아셨는데? 야 거의 필름이 끊겼어 축제를 보러 알렉산드리아에 왔는데 밤새도록? 밤새도록? 좋아 배를 잠시 여기에 정박을 하고 아저씨 갑시다 아저씨 내려 일로와 아저씨 빨리와 어떻게 얘기할까? 정말 얘기할까? 어어 야 아저씨 이 더러운 씨 아저씨 야 아저씨 빨리 내려 내리라고 이씨 뭐 넌 그 봐 사람들이 안 이해하지 못해 왜 한 남의아이냐 나는 여전 쟨 야, 이 아저씨 거하게 술 취한 거야? 아니면은 아예 정신줄을 놓은 거야? 빨리 와 빨리 일로 와 여기여! 아주머니! 데려왔어 아, 저 여자 땜에 섬에 갔다고? 순결세를 내리라는 거야? 야, 이 아줌마가 더 이상한데? 야, 이 갑자기 갑자기 이러는 건 아저씨 예, 곰봉샷 예 막고 곰봉샷 안 해가시고 다음분 하나, 둘, 셋 막타 와자 와자 내 형들 너 형들 너 형들 죽었다고? 너 형이 도망가며 너 형이 도망가며 안 돼 뭔 소리야? 야 이거 진짜야? 야 방금 그 아주 뭐야 이게? 이 퀘스트 대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. 뭐가 어떻게 된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. 그럼 다시 이걸 뺏아서 나는 저 섬으로 다시 가야돼. 이 아저씨 퀘스트 한다고 왔는데 주는거라곤 경험치 600 끝 아무것도 없어. 나 그리고 저거 저기로 간 이유가 퀘스트도 깨고 저것도 뭐지? 그 지도 엽히는 거 있잖아요. 그거 하려고 간 거였는데 날 방해했네? 참만 여기엔 또 갑자기 퀘스트가 생겼는데? 잠깐만 여신의 독침? 보조 퀘스트 레벨 17? 이게 뭐야? 저기요 혹시 제가 여기 오면 안되는건가요? 나 여기 오면 안되는거야? 저기요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? 제가 말이 제가 말이죠 여기 예 지도 널 필요 없거든요? 일단 저기니까 일단 여기로 올라갈게요. 야 왜 올라가지를 못하니? 여기 아 여기 빈틈이 있구나. 여기 좋아 여기까지 올라오고 다음 올라가고 옆으로 이동하고 위로 올라가고 또 위로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네 이거 좋아 좋아 여기 주변을 보면은 피라미드가 많는데? 피라미드가 의외로 많아 자 세노의 인식능력 강화 좋아 찬찬히 내려가주시고 좋았어 아 피가 깎였다